웅,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오빠의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오빠는 제가 귀엽겠지만 정말로 귀여운 존재는 본인임을 자각하고 있나요? 제 허벅지를 유람선 탑승하듯 올라와 계시면서 제게 반한 얼굴을 보이시다니 당돌하시네요. 제가 입으로 건넨 사탕 맛은 어떠셨나요? 너무나 달콤하지 않았어요? 달콤하기도 하고 나로서는 당뇨병이라도 올 듯이 금세 배가 불렀다. 덕분에 파리를 잡아먹겠다는 생각까지 싹 사라졌다. 벌레 사채는 도구를 만드는 재료로만 쓰기로 결정했다. 오빠는 서바이벌 중이시니까 알다시피 완성된 음식 섭취는 금지죠. 남이 먹던 걸로 다가 배를 채우는 건 괜찮고요. 입안의 음식 찌꺼기는 적절한 식량이라는 거죠.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닌데 서바이벌의 적극적인 모습은 미련하지 않아요. 굉장히 현명한 처사예요. 왜냐면 S등급 여학생 중에 서바이벌 감독관이 있거든요. 누군지는 저도 몰라요. 올리비아만큼이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센 여학생이겠죠. 아무튼 감독관에게 들킨다면 최소한으로 반론할 근거가 있어야 안전해요. 애당초 오빠는 서바이벌 영역에서 멋대로 벗어났어요. 감독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여학생이든 오빠를 밟아 죽여버릴 명분이 있죠. 그녀랑 인간관계를 세우신다면 서바이벌 법칙이 있더라도 유연하게 합의를 볼 수 있어요. 감독관이 존재하다니 매우 좋은 정보다. 그렇기에 더욱 서바이벌에 충실해야 한다. 발로 날 근거까지 마련하면서 한편으로 유전자 변이를 강화해야 한다. 아까 투창으로 팔이 몇 마리 사냥하니까 투척 기술이 상승했다. 휘장의 존재도 엄청나다. 보유 효과가 상식을 뒤엎는 사기적인 아이템이다. 축소인간이 생존하는 데의 핵심은 휘장이라고 여겨진다. 소피아는 내게 의지력을 강조하며 개척 정신을 지적했다. 그 말인즉 휘장은 서바이벌 태도에 충실해야 얻을 기회가 생기는 아이템이다. 1cm 이하의 0.025g보다 훨씬 가벼울 축소인간으로서 여자 기숙사에서 살아남으려면 뭐든 필요하다. 여자 화장실에서 볼 일은 다 봤으니까 다음 놀이는 오빠의 체중을 정확하게 재볼 차례예요. 그 전에 놀라운 경험부터 해봐야죠. 제 손가락에 눌러 죽어버리기 싫으시면 가만히 계세요. 소피아는 날 손으로 납치하듯 잡아가려고 한다. 나 혼자서 그녀의 손바닥에 올라타면 되는데 굳이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서바이벌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으니까 혹시 그것과 관련이 깊은 건가. 말하자면 담력이다. 거대한 여학생과 어울리려면 뭐든 감당할 용기가 필요하다. 거대한 소피아의 손을 감당할 감량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겠다. 오빠가 웬 여학생에게 납치당했을 때를 가정에서 체험해보는 거예요. 두 손가락으로 오빠를 집어보려고 했으나 그건 엄두가 나지 않네요. 오빠의 신체가 얼마나 강할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건 위험해 보여요. 집 안에 들어온 3mm 불개미를 잡아다가 밖에다가 놓아주곤 했는데 사지가 멀쩡하게 돌아간 녀석이 없었던 것 같네요. 손가락으로 살짝 잡았음에도 과자 부스러기처럼 으깨졌죠. 소피아의 손이 내가 서 있는 그녀의 허벅지까지 내려왔다. 그녀의 손바닥은 유람선처럼 느껴지는 허벅지의 일부분을 손쉽게 뒤덮을 만큼 거대했다. 그녀가 서서히 손가락을 오므리자 바깥의 시야가 순식간에 차단된다. 소피아가 날 잡아가는 과정은 부드럽게 진행됐다. 자신을 신뢰하도록 날 안심시키지만 무기력하게 저항도 못해보고 갇히는 느낌은 긴장되고 무섭다. 허벅지 표면을 쓸며 오므려지는 그녀의 손가락들이 구부려진 그 틈으로 몸을 날려 그녀의 손에 올라탔다. 별안간 그녀의 손아귀에 갇힌 채 공중에 붕 떠올라진다. 손가락 사이에서 그녀의 얼굴이 보인다. 전혀 고생을 하지 않은 손이라서 연약한 1cm 축소인간을 따뜻하게 품는다. 날 감싼 손가락과 손바닥이 부드럽고 온기가 넘쳤다. 편안하시죠? 엄청나게 신경 쓰며 오빠를 붙잡은 거예요. 기분이 어때요? 아무 저항도 못하겠고 무기력한 자신이 느껴지나요? 실제로 오빠가 여학생에게 납치됐다면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거칠고 빠르게 이루어질 거예요. 낯선 여학생의 손아귀에 갇혔다면 구조될 희망이 있어요. 어색한 자세니까요. 하지만 주머니나 팬티에 넣어져버리면 오빠의 존재는 그녀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한번 탈출해보실래요? 살살 가둬드릴게요. 소피아의 손아귀 안에 공간이 순식간에 좁아졌다. 그녀의 손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내 몸을 조일듯이 침대에 매트 같았던 손가락 살이 밀착하니까 두려운 공간이 됐다. 폐소 공포증까지 부르는 위험한 상황이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납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단이 생긴다. 인벤토리에서 무기를 꺼내 그녀의 손바닥에 상처를 내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따끔할 정도일 뿐이지 자칫 그녀의 짜증만 일으켜서 위험해진다. 손아귀에 힘이 들어간다면 내 몸은 간단히 찌그러진다. 그래서 생각한 게 강아지 코 들이밀기 작전이다. 촉촉한 코를 앞세우고 창처럼 찌르면 간지러워서 손으로 막지 못한다. 문제는 1cm 몸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할 힘을 낼지가 관건이다.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무턱대고 소피아의 손가락 사이에 내 몸을 밀어넣었다. 그녀는 주먹을 살살 쥐고 있는 상태라 손가락 살들 사이로 들어갈 만했다. 문제는 촉촉한 강아지의 코다. 그 많은 수분을 어디서 구하느냐다. 별 수 없이 그녀의 손가락을 핥았다. 이까짓 가소로운 행위에 소피아가 간지럽다며 웃는다.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그녀의 주먹을 펼쳤다. 와 대단하시네요. 귀여운 간지러움으로 제 손아귀에서 빠져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손가락 측면이 겨드랑이만큼이나 예민한 부위였을 줄이야.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제 손가락 측면을 노리신 건 우연이겠죠? 거대한 여학생을 상대로 대단한 공략법을 터득하셨어요. 훌륭해요. 낯선 여학생에게 납치를 당하면 이 방법으로 탈출하면 되겠어요. 그 후에 재빨리 좁은 틈에 숨어버리면 여학생은 단념할 테죠? 하지만 오빠가 제 손가락 측면까지 기어올 수 있었던 건 제가 손가락에 힘을 빼서 힘을 명심하세요. 제가 손가락에 힘을 줬다면 어림도 없을 방법이라고요. 그래도 납치범 여학생이 오빠가 손가락 측면을 핥을 거라고 예상할 리가 없겠죠. 기회는 한 번뿐이네요. 그것보다 어서 과학실로 가요. 아, 혹시 목마르시면 부끄러워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제 침을 손바닥에 뱉어다가 드릴게요. 모양새가 이상할까요? 그렇다고 혀끝으로 침방울을 넘겨주면 키스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오빠는 식수를 찾을 때마다 저랑 키스를 하는 거죠. 식수를 찾을 때마다 키스라니 물만 먹고 살아도 될 것 같다. 거세 당하지 않은 이상 목마를 때마다 키스하겠다는 제안을 세상 어떤 남자가 거부할까. 귀엽고 사랑스러운 소피아의 입술은 누구도 거역할 수가 없다. 다만 소피아가 일일이 날 손으로 들어 올려 자신의 입술까지 날 이동시키기가 미안하다. 극한 서바이벌에 집중하고 싶어서 차라리 바닥에 뱉어달라고 소피아에게 요구했다. 우와! 키스로 식수를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는 건가요? 믿어지지가 않네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군요. 본인에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하긴 뱉은 침을 마시는 게 오빠의 취향이라면 어쩔 수가 없네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가래가 섞일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소피아는 날 데리고 과학실에 왔다. 드디어 그녀가 궁금해하던 내 체중을 잴 시간이다. 그녀는 전자저울을 가져왔다. 벌레의 무게까지 잴 수 있는 정밀한 저울이다. 난 곧바로 그 저울에 올려졌고 내 체중이 공개된다. 이런 세상에! 축하드려요 오빠! 불개미 중에서도 3mm밖에 안 되는 최악체 녀석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 체중이네요. 오빠의 체중은 0.003g이네요. 축소인간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군요. 실감이 나나요? 1g이 되기 위해서는 축소인간이 300명 이상은 모여야 해요. 소피아에게 미안하지만 그녀의 체중이 대충 짐작됐다. 소피아의 체중이 50kg이라고 가정하면 0.003g인 나보다도 1700만배나 무겁다. 0.003g이 내 본래 체중인 80kg임을 가정하면 나보다 1700만배의 무거운 소피아의 체중은 136만 톤이 나온다.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소피아의 체중은 136만 톤 정도라고 인지하면 된다. 그녀를 포함해 모든 여학생이 수백만 톤이라는 내 짐작은 옳았다. 3mm 불개미는 물방울의 표면 장력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빠는 몸무게가 0.003g이지만 1cm에 조금 못 미치는 키 덕분에 그 어려움은 없었겠죠. 참고로 오빠가 바닥에 뱉어진 제 침의 접근에도 갇혀버리지 않는 건 침은 유기물과 무기물이 포함돼 있어서 물방울보다 표면 장력이 약해요. 과학시간 재밌죠? 오빠는 저한테 많이 의지하게 될 거예요.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투정을 부리세요. 언제든지 받아줄게요.